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젤러팀장입니다. 자, 금에는 12월 2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실 종목은 CS 윈드고요. 어, 커토번호 112619입니다. 자, CS 윈드 제가 이때쯤에 아, 제 돈을 사는 거는 저도 뭐 사고 싶긴 하지만은 어, 이때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만약 제가 산다라고 했을 때, 어, 아니면 분할배수로 접근을 하든가 어,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좀 안내가격이 좀 나왔는데 어, 일단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좀 고점인가? 어, 18일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어, 이제 고점인가? 이제 고건으로 시작될까? 어,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 뭐 맞아요. 제가 항상 좀 애매하게 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증자에 따라서, 유무상에 따라서 예상은 말해줄 수 있지 않나요? 예상은, 예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 자, 배당은 뭐 제외하더라도 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 이 주식을 좀 할인해가지고, 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겠다. 자, 할인율이 들어가는 증자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주식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주당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발행, 예정 발행가기가 얼마냐? 이 일정을 어,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증자가 된다라는 부분들, 무상증자도 증자가 된다라는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은 어, 아무래도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해도 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유상증자만, 유상증자에 따른 일정 때만 할인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 그전에는 꾸준히 올라갈 수도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유상증자가 끝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 오늘 어,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됐어요. 어, 유상증자를 확정, 확정가격이 아닙니다. 확정가격은 아니에요. 어, 확정가격은 유상증자를 얼마나 할지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거는 1월 25일입니다. 어, 지금 예정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이 12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어, 지금 공시가 나온 것들이 12만 3천 원이다. 자, 12만 3천 원에 이만큼 주식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어, 12만 3천 원 이 부분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12만 3천. 자, 3천 원 조금, 아, 12만. 자, 3천 원. 자, 이 부분이 될 것 같네요. 12만 3천 원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좀 오버시팅한 부분들이 좀 있죠. 어, 오버시팅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발행가액을 좀 맞추어, 맞춰서 올라간다. 그리고 2차 발행가액이 또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면 2차 발행가액이 더 나아지겠죠. 더 나아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가 1차 발행가액보다 1차 발행가액이 얼마냐, 2차 발행가액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향후에 주가 움직임이 좀 중요하고 어, 발행가액이 결정이 확정이 나고 어, 일단 지금 뭐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이 종목이 사실 이렇게 움직인다. 어, 그런 부분들은 확신을 제가 어, 미래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 뭐, 제가 매매를 했겠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어, 저는 유상자에 따라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좀 떨어지면 살 것 같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1차 발행가액이 어, 12만 3천원으로 지금 예정이,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 어, 확정 가격이 1월 25일에 나와요. 자,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냐 자, 여기 나와있죠.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자, 확정 발행가액이 나온다. 이런 보면은 원래는 이 둘 중에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서 어, 낮은 가격을 유상지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어, 지닙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 청약 배당이 어, 창장 예정일이 2월 22일인데 어, 이거 신주배정 기준일이 12월 23일입니다. 어, 12월 23일인데 D 플러스 2일이다. 자, 걸리라길은 어, D 플러스 2일인데 보통 어, 신주배정 기준일 전날이 걸리라길입니다. 이제 이날부터는 어, 권리가 이제 소멸이 된다라고 해서 걸리라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D 플러스 2일이니까 21일, 22일, 23일이잖아요. 21일에는 매수를 해야 돼. 그리고 어, 23일에는, 아, 22일에는 어, 걸리라길 발생하니까 어, 주가가 할인이 됩니다. 뭐, 좀 어렵죠? 어, 어, 그러니까 23일, D 플러스 2일이잖아요. 어, D 플러스 2일 자, 그렇다면 21일, 22일, 23일 자, 21일에 매수를 해서 23일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걸리라길, 이때 매수를 하면 이제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D 플러스 2일, 24일에 매수한 게 되니까 주진명구회는 23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21일에 매수를 하면 어, 오늘이죠. 오늘. 자, 가지고 있으면 21일에 배당락일이, 걸리락일이 나옵니다. 어, 걸리락이 되면은 유상진자 일정에 따라서 할인이 돼요. 할인. 자, 걸리락이 발생이 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22일에 매수를 한다? 어, 저가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권리는 소멸이 되겠죠. 어, 그리고 22일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권리를 받으셨어요. 음, 지금 신주인수권 배중, 아, 이게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주정을 받는 걸 버텨야 되냐? 어, 그,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신주인수권을, 어, 신주인수 권리를, 그, 어,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20일, 어, 배당, 걸리락이 나오고 23일, 자, 배당을 받고 아, 배당이 아니라 신주인수권 권리,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으면은 이 할인된 만큼, 어,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매수도 되고, 어,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할인된 만큼 어, 이, 이거 손실을 좀 보전시키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여기 유산진자가, 어, 12만 3천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 이, 권리만큼 어, 권리만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 상장이 되는 게 어, 2월 22일, 2월 22일쯤에 상장이 되니까 어, 이때 손실을 이후에, 이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자, 오늘 매수해도 되는데 내일은 어, 걸리라기 발생이 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들. 자,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 여기 어, 이렇게 높,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어, 이 부분에서 어, 이 부분에서 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 올려놨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어, 이 가격 유상진자 가격은 2차 발행가액이 나와봐야 안다라는 거. 그때가 주가가 또 조정을 유상진자 주인수가 많이 풀린다는 거는 조정을 좀 받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좀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유상진자 이후에 이 기업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업성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유상진자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유상진자에 참여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어, 유상진자에 참여 안 하신다라고 하신 부분들은 어, 걸리락돼 주가 하락되는 그런 신주의수권증서를 매각을 함으로써 원금을 어, 지금 수치자 차익을 내고 원금을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유상진자를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뭐 굳이 어, 걸리락까지 버틸 필요도 없죠. 사실 어, 굳이 순신수권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 근데 저는 뭐 유상진자 어, 유상진자 가격만큼 뭐 조정을 받으면 좀 지켜보고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저는 뭐 사실 유상진자까지 뭐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어, 제 입장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조정 받으면서 어,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뭐 매매를 해가지고 시세차익만 딱 이렇게 내고 나오는 어, 충분히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자이냐, 단기적인 트레이더이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겠죠. 자, 유상진자 가격이 계속 수정이 됩니다. 어, 정정 전에는 어, 이렇게 1차 발행가액이 어, 1월 20일 기준으로 어, 9만 2천 2백원이었는데 자, 일단은 어, 정정 후에는 12만 3천원으로 어, 1차 발행가액이 어, 1월 25일 기준으로 어, 확정 예정일 확정 예정일도 살짝 변경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유상진자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어,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죠. 어, 일단은 12만 3천원 부근에 유상진자 가격이 좀 올라왔다 라는 부분들 어, 이렇게 주가가 좀 너무 올라간다 어, 그리고 너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정공신이 돼가지고 유상진자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일정들 어, 일정들에 따라서 주가가 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유상진자에 따라서 일정 우리 어, 시작일 1월 28일로 좀 연기가 됐네요 또 어, 일정이 연기된 건 아니고 어, 일정이 연기된 건 아니고 어, 수정된 게 유상진자 어, 유상진자 예정 발행가액이 9만원에서 어, 9만원에서 12만원대로 올라왔다 자, 그리고 운영자금에 대한 수정이 조금 있었다 기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 이런 뭐 유상진자 일정에 따른 부분들이 좀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어,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드리고 계시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어, 상단부분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2020년 무료조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종목을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12월 1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어,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시면 어, 쭉 내려오다 보시면은 댓글로 저희가 9시 전에는 미국 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어, 9시 1분 누리텔레콤 현재가 8,800원 기준 매수 1차업표가 9,060원 어, 그리고 손절가 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9시 2분 현지엘리트 현재가 3,000원 기준 매수 1차업표가 3,090원 손절가 2,860원 그리고 9시 4분 형지 INC 현재가 1,250원 기준 매수 1차업표가 1,285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어,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9시 6분에 누리텔레콤 2차업표가 달성 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자, 형지 엘리트도 1차업표가 달성 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어,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 형지 INC 또 1차업표가 달성 어, 추가 상승 중이다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어, 종목들, 어, 좋은 흐름들 어, 이어갔습니다 자, 원래 보통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드리기 때문에 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수익을 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어, 지금 좀 추천을 받으시면서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들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들 어, 그런 것들도 어, 상당히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어, 장중에 또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줬는지도 알려드리고 수익률 같은 것도 매일매일 저희가 추천드린 내역들 어,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100% 수익은 낼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 어, 감안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